네 안녕하세요. 로이입니다. 네 저는 지금 침대에요. 침대인데 오늘 브이로그 오늘의 영상일기 찍으려구요. 누워있어서 화나신거 아니죠. 저는 일부러 좀 평소와는 다르게 일부러 화장도 다 치우고 머리도 다 감고 자기전에 정말 쌩 살아있는 로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습니다. 오늘 어떠셨어요? 오늘 달콤커피에서 저희가 직접 뭐야 커피도 만들어드리고 직접 갖다드리고 또 자리도 안내해드리는 미니 팬미팅 시간이 있었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. 진행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많이 팬분들을 본건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진행이 너무 좀 그랬나? 그랬으면 죄송합니다. 그래도 뭐 진행이 중요한가요? 여러분하고 저희가 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. 이거 되게 어깨가 좁아보이네? 안좋은데? 네 이불 덮고 있어요. 여기 내 침대 위 그래서 오늘 되게 좋았어요. 생활 아무튼 또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러면 참 좋겠어요. 잘 자고 좋은 꿈 꿔요.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. 항상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V LIVE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할게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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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